렛츠 기릿! 와, 드디어! 연습했으니까! 잘 차다. 아, 좀 시키려 보니까! 토스 됐고! 슛! 간다, 간다, 간다! 렛츠 기릿! 연준이도 구경하러 온다고. 그러니까 아빠의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. 세상은 너를 몰라, 루엣 속에 감춰진 너를 못 봐줘. 이게 가족의 힘이야. 얼마나 감기 무려한. 그러니까요, 늦은윤 씨. 아마 모든 대한민국 대부분의 남자분들은 그런 꿈들을 다 꾸셨을 것 같아요, 어린 시절에.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초등학생 때 2002년 월드컵이었거든요. 2002년이 벌써. 그 월드컵을 보고 축구 선수에 대한. 축구 선수, 국가대표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씩 꿈꿔봤을 것 같아요. 자, 어떤 지퍼를 보여줄까요? 자, 베스만의 승인 선수! 슛!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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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! 무난하나?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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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! 잘 맞은 것 같은데? 잘 맞은 것 같은데? 잘 맞은 것 같은데? 자, 서울명 씨 조심히 먼저 해주세요! 형, 형, 형! 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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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번에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슛! 아야 밖으로 나가. 아, CG! 이제 CG가 할 때! 이제 CG가 할 때! 자, 날려주는 거! 날려주는 거! 너무 궁금해! 자, MBC CG TWO! 좏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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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좏! 초, 시작! 좏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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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좏,젏, 좏,uts. 하낭! 하낭! 땡! 황붕! oser 상 assert. 오! Ş, 어, 와! 야, 진짜 많이 덥다. 야, 은하기로 공하고 싶다. 야, 이거 선물이 됐어, 선물이야. 와, 여기 어떻게... 씨씨 풀어갖고 박수 한번 주세요, 박수 풀어갖고.